더 날 달려야 한다 출발한 바다처럼 절음 안 안 돼 더 망가다 땀은 오지 않네 랄랄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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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다음 손 받았다 갔다 왔습니다 시원한 저녁을 보내십시오 꽃마을 교감 오늘 사회를 맡은 이혁자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독서하라고 둘이 있으면 대화를 하고 셋이 있으면 잘 노는데요 꽃마을 우리 학생님들은 둘이 모여도 잘 놀죠 네 그럼 우리 꽃마을은 잘 노는 꽃마을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순이 13년 8월 26일 꽃마을 대들보 강사보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장선생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십쇼 김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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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해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만나니 좋고 같이 하니 더 좋고 항상 문 앞을 나가면 그리운 사람이 되고 싶은 김소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 당사님들 잘 애워놨다 써먹으세요 피천드 치인의 좋은 글귀가 있어요 인연이라는 글귀 그 인연이라는 글귀가 저한테 참 마음에 많이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우리가 같이 인연이 됐죠? 같이 끈이 되셨죠? 우리 원장님을 또 이렇게 만나서 구세주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인연이 됐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스쳐가도 잘 모른대 그런데 현명한 사람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군가를 붙잡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붙잡았어요? 원장님 그렇죠 꽃마을의 원장님을 붙들어 잡았죠? 네 우리가 신임 당사님들이 지금 오셨으니까 서로 같이 정상에서 만납시다 해 볼 거예요 시작 정상에서 만납시다 자 여기까지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감선생님은 방금 인사하셨죠? 네 옆에가 이렇게 미인이 서 계시죠? 네 다시 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 강사님 나와주시고 우리 혜계 강사님 나와주세요 오늘 여기 인사한다고 멋있게 들리고 나왔네 항상 준비 네 다들 멋있어요 네 네 저는 방금 인사한 김수자였고 자 행복한 미소 청사 위협자 인사드립니다 교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은 뽕잎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누에가 먹으면 총 비담이 되려고 합니다 꿈마를 만나서 우승강사가 된 얼큰이 우승강사 이기창 윤삼입니다 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 달마다 좋은 날 해마다 좋은 날 해마다 좋은 날을 만나 풍선학교 강사 김윤선입니다 다 같이 촬영 인사 이번에는 상대 교장님 그분을 완전히 걸어다닌 유머 백가 아시죠 네 정말 뒤만 쫓아다녀도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는 이민선 이민선 상대 교장님의 승강사 박수 까라면 까고 하라면 하는대로 하니까 우승하자 어저께 나 너무 좋겠나봐 어제 네 군데 했어요 내가 금요일날 목을 너무 많이 썼나봐 아우 지금도 피로만 풀린 것 같아요 자 하라면 하고 같이 할게 하라면 하라면 하고 하라면 따서 따서 나름대로 이쁜 감사가 된 자 우승강사 이민선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꿈을 잘 꿨나봐요 이렇게 마이크도 주네 하하하하 자 학교 다닐 때 줄바닥 밖에 못했는데 콩마리와서 교장이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완벽한 사람 있나요? 없이요 예 완벽한 사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살면서 고치고 보완하고 죽을 때까지 죽어도 다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으로 신체 오로 손가락으로 손으로 손으로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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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손으로 말하는게 많아요 이름 뭐라고 그래? 이름으로 말해요 사랑 사랑 이러면 사랑해 안으면 사랑 이렇게 사랑해 이런거에요 우리 뭐하면서 살까요? 이게 뭐에요? 이게 뭐에요? 강차 정균의 상관없이 감사하면서 살아요 뭐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시작 감사하면서 살아요 한 번 더 시작 감사하면서 살아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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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건 뭐에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없으면 눈도 뜰 힘이 없대요 우리는 무조건 기밀께 살아요. 기밀께 살아요. 기밀께 살아요. 기밀께 살아요. 기밀께 살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웃으며 살아요. 웃으며 살아요. 웃으며 살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가 진짜 실천해도 살아나온 아름다운 노녀 중녀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호우 싶은 말은 많으나? 구독받을까 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흥믿붙이 빛나는 우리 이미선 강사님, 교장선생님. 정말 유모백과이십니다. 지금도 금방 들어갔죠? 우리 머릿속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신입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트레이닝을 끝내시고 우리 대득도 강사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한 번 나오셔서 인사하세요. 먼저 김영순 강사님. 네, 물론 나오세요. 김영순 강사님. 한 번씩 같이 하실까요? 아니, 인사 각자 해야죠. 네, 각자 해야죠. 김영순 강사님. 마이크 주세요. 네, 네. 대득도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영순입니다. 김영순 온전 뛰어주세요. 김! 김이 모락모락나는 따끈따끈한 강사. 영!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강사. 순! 순서영에서 지금 상금속에 받은 우승강사 김영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 intang시environ través. 지금 발만까지 bands по 좋아요. 네, 네, 네. 오늘은 인사만 하면 돼요. 김영순 강사님이마을가 왔다갔다 하시다가 이제는 발을 비어 놨으니 끝까지 같이 함께 해 numer다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같이 한 번ersch than to stand up. 네, 네. 그 다음에 정덕미 강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정덕미로 운등 한번 떠주시죠 정말 예쁘지 않나요? 박수받지 않나요? 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덕미 이사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임이 이정도야? 따끈따끈한 트레이닝 받고 정말 당신 멋저로 도로보를 찾았다는 무엇을 켜내셨습니다 한상준 박수 드립니다 다음에 한상준 강사님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생이 좋아서 이것까지 온 한상준 우승 강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나그네를 삼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행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네들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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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시게도 나그네 그네들을 사랑합니까 하하하하 나도 그네들을 사랑합니다 네 멋지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강사님 나오세요 김혜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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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움직이면서 운명을 바꿀 김혜정입니다 예 네 예 생강 하하하하 윌리엄 게임을 하하하하 시님 이번에 대들보 강사 트레이닝 끝내시고 대들보강사에 들어오셨으니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맞아요. 우리 베데또 방사방은 정말 긍지를 가지고 저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꿈마을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됐고 우리 민간자격등록증에 인지도가 높은 꿈마을 교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제가 한번 나가서 보니까 외부에 나가서 봤을 때 어디 소속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부원장님? 네. 어디 소속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꿈마을 소속이라는 그 자본심이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여럿이 함께했을 때 진짜 34배의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꿈마을 교육원에 그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훌륭한 강사가 되셔서 밖에 나가서 아주 이름을 깔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님들한테 가장 멋진 메시지를 항상 나눠주고 가시는 제2대 교장 선생님 정성석 교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굿마을 교육원의 부원장 정성석 교장입니다. 굿마을 교육원의 부원장 정성석 인사드립니다. 굿마을 교육원의 부원장 정성석 교장의 부원장 정성석 교장에 어제 그저께 외친 게 있어. 여기서 한 번 외치면 더 우리 강릉이 형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저를 한 번 따라 한 번 해볼까요? 네. 하루에 한 가지만 잘해도 멋진 인생. 하루에 한 번 이상 웃어도 멋진 인생.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이 뿐만 항상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럼 하루에 한 가지만 좋은 일. 여기 온 거 좋은 일이야. 그리고 여기서 또 뭐 하죠? 웃죠? 집고리 올리죠?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야. 맞나요? 네. 마지막 박수와 함성.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 즐기는 거. 지금 계시죠? 네. 저도 즐기러 왔어요. 그쵸. 우리 한마음 홈빛 됐으니까 서로서로 반갑습니다. 인사 할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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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 a és 이 시간까지 이 시간까지 292kt. 가사대로 하면 됩니다 말할 수도 들을 수도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최병대 박수 시작 네가 있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정말 행복해요 한 번 더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이제 손잡으세요 서로 손잡으세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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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와우